자 토목설계의 답을 봅니다 자 뭐 오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답안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물론 모든 문제는 교정된 내용 KDS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자 문제 1번에서는 정답이 2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배합강도 FCR을 결제하는데 표준편차 S를 이용해서 구할 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명락이 되겠죠 단차 배합강도 F 배합강도 F 콘크리트 배합 시에 목표라는 강도로서 FCR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강도 시험이죠 시험 횟수에 따라서 결제하는데 이때 자 그러니까 표준편차 S죠 S를 이용해서 구할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해가지고 S를 이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현장 강도 기록이 없거나 또 시험 횟수가 15회 미만일 때 강도 기록이 없거나 간단하게 또 시험 횟수가 15회 미만이거나 같은 말이 14회 이하일 때 되겠죠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가겠습니다 자 편차 S를 이용해서 구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FCK 값이 35 이하이냐 또 FCK가 36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제되겠죠 그래서 35 이하일 때 배합강도 FCR은 일단 FCK 설계계 중강도에 이때 1.34S가 되는데 S가 표준편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 이하일 때 FCK에서 마이너스 3.5를 뺀 값이죠 이 값에 2.33s 한 것입니다. 이것 중에서 큰 값으로서 이렇게 배합광도를 짜는다. 큰 값이 상대겠죠. 그 다음 36이 아니고 35죠. 35를 초과할 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같습니다. 이거 fck에다가 1.34s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때 fck에 90% 상대에다가 플러스 2.33s가 되겠죠. 역시 이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큰 값 이상으로 이렇게 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강도 시험을 했는데 그 강도 시험에 대한 결과 기록이 없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시험했지만은 15회 미만에 해당될 때 그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어진 fck죠. 주어진 fck가 되겠습니다. 그 fck가 20일 이상 이거 다 우리가 암제하고 있죠. 20일 이상 그 다음에 35 이하 그 다음에 fck가 35를 초과할 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fcr 배합강도는 fck에다가 8.5를 더한 값으로 하고 이것보다 적을 때는 뭐다? 이때 fck에다가 7을 더한 값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를 초과할 때는 뭐다? 이때 1.1 fck에다가 플러스 5를 5.5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게 뭐 12년도에 결정되었으며 지금 계속해서 이 값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들은 뭐다? 모두가 계산 문제 또 설매 문제 국가직 지방직 설치 할 것 없이 모두가 출제가 다 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문제에 올라가서 이때 이거 중에서 큰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큰 값을 구할 것이냐 큰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신지 라고 하면 이때 이 경우에 뭐다? 이때 자 이 식을 적용할 때에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이때 자 핀편자 S죠. 이 S가 S가 이때 3.5 3.535 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뭐다? 무조건 이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다? 자 주어진 표준편자 S가 S가 0.1 FCK보다 넘어가면 뭐다? 무조건 이 식으로 승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참여를 하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결과 그 다음인데 이 경우대로 이 경우대로 있어서 표준편자 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보정해야 됩니다. 보정 하는데 자 이 결과 치대는 뭐다? 시험의 수가 30회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29회에서 뭐다? 15회까지 해서 이때 보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보정의 수가 시험의 수죠. 15회일 때 하고 그 다음에 20회일 때 하고 그 다음에 25회일 때 하고 그 다음에 30회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정 이 보정 대수도 뭐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16이고 1.08이고 1.03이고 1.0이 되겠습니다. 뭐 30회 또는 뭐 또는 이거는 뭐 그대로 다 했으니까 뭐 그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방직에서 이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시험의 수가 뭐다 20회일 때 10회일 때 지금 이것은 뭐다 표현 편지 S만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할 때 예를 들자면 뭐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여기에 해당될 때 뭐다 여기에 해당될 때 여기에 돌을 때 S 대신에 1.08S로 이렇게 대입 한다고 하시죠. 1.08S로 이렇게 대입 해서 간다 양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입 해서 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이거 뭐 한꺼번에 뭐다 여러분 사전 찍어가지고 뭐 이때 한번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로 문제로 들어가서 현재 FCK가 30 입니까 예 30 이니까 35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지 S가 뭐다 S가 5죠. 5니까 이것보다 커죠. 크니까 따라서 이 때는 이 형은 두 번 할 필요 없다는 양이죠. 그래서 이때 뭐 저기에다가 32에서 여기 3.5에다가 플러스 2.33에다가 5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것이 바로 백방도로서 되겠습니다. 해보았더니 이것이 40.1 아닙니까 예 40.1 40.1 이렇게 됩니다. 다 되어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아 이런거 뭐 처음 봤죠. 예 뭐 제가 가긴 이제 나날이 완벽해져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역학이든 설계든 아래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이건 처음 아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느냐 이거 처음 됐지 이거 이렇게 하는가 이거 나도 처음 아무런 저는 목요일날 오프라인에서 하는 관리반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죠. 지난번 후반기 대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강의는 항상 신강의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의 강의보다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머지 애들 다 빽혀서 쓰겠지 이것도 뭐 그렇게 하고 싶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싶을 일 없겠지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은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4번에 가서 콘크리트의 탄생계수 보통 골지를 사용했을 때 EC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골지일 때 그냥 8500에 세 조건에 FCU 그렇다고 좋고 그 다음에 8500에 다가 또 압축강도 대신에 설계기준 압축강도로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이야기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F에 대한 이야기는 알다시피 FCK가 40 이하일 때로 뭐다 델타 F가 4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Y4CK가 60 이하일 때로 뭐다 델타 F를 6으로 한다든지 이 사이에 있는 직선 복원하게 되면 직선 복원할 때 만약에 FCK가 50이다 딱 중간이니까 뭐다 델타 F는 5가 되겠죠. 보고 이 문제는 FCK를 바로 줬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니까 이 시다라고 하는 3만 4천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입할 때 이것도 제가 또 틀릴라 해서 맞죠. 계산에 대한 노이로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관한 문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와 대비해서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경우는 뭐다 이때 8천5백에다가 이때 64에다가 플러스 6이 되겠죠. 70 되겠죠. 70. 70 되겠죠. 최대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뭐다 FCU 64로 그렇기 때문에 64로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FCU는 뭐다 이 FCK가 줬을 때 이 제한을 받지 FCU는 바로 쓰면 됩니다. 바로 쓰면 바로 대입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3번에서 뭐다 이때 3번에서는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것이 슬람화입니다. 슬람화다는 사실이고 이때 그 다음에 그림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거는 이렇게 며칠이 되어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치고 자 요령에 대한 감격 S 하고 감격 두께 T에 대한 이야기죠. T에 대한 이야기이고 감격 S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감격 S는 뭐다 슬람화 S 감격 S는 그러니까 위험 단면이 아니면 지금 현재 위험 단면이 안에다 있습니다. 아니니까 이때 기본적으로 슬람화 두께 3배 이하 그다음에 3배 50 이하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밀 니까 3 곱하기 전체 높이 H가 200 이므로 따라서 이거는 600 이 될 것이고 이거는 400 이 되니까 일단은 둘 중에서 3값 되죠. 일단은 감격 S는 최대 452 이하 이거는 멋있게 결정 되었고 자 두 번째 피복 두께 T가 되겠습니다. T를 보는데 일단 슬람화 이하 그다음에 보니까 옥의 공기가 직접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름이 현재 D25 D25 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29 25 16 이렇게 나눠줘 이때 자 이거는 지금 현재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 직접 옥접 되겠죠. 자 노출되어 있으니까 흑점이나 흑점이나 옥점이나 이거 기억나죠. 헐기에 접하거나 그다음에 옥의 공기에 접하거나 노출되어 접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경우가 뭐 됐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자 D 29 이상 이죠. 이상일 때 하고 D 25 이하일 때 하고 그다음에 D 16 이하일 때 하고 그래서 65 4 죠. 65 4 65 4 해가지고 60 50 41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D 25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뭐 이런 대해서 이상 60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두께 피벽 두께 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다 이때 설명형 문제로서 대부분 다 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나타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치 콘크리트 피벽 두께 나머지들 있죠. 이때 나머지들 수중이다 물속에 물속에 있으면 10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흙속에 있으면 80 이상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에 직접 접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때 29 이상 그다음에 25 이하 16 에서 65 4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흙에 접하지 않고 옥죄 도 아닌 경우들이 되겠죠. 그건 우리가 슬래버나 장선 구조 그다음에 또 벽체 그다음에 보나 기둥 셀 절판 구조 해가지고 슬래버 종류 D35 기준이죠. D35 초과하면 40 35 이하 20 그다음에 보나 기둥 에서는 뭐다 이때 기본적으로 40 그다음에 슬래버 셀 구조 절판 20 이었죠. 그래서 654 사이사이 하는가 그런 것들에서 180 654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기획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 문제로 또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4번이죠. 4번에 한 번 이번에 국가직에서 국가직 서울시에서는 한 두 번 왔죠. 왔는데 아직까지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겠죠. 4번에 정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효율에 대한 이야기죠. 유효율 유효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유효율은 이때 PI분의 PI분의 유효 프리스트레스죠. PE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PI는 이때 이거는 즉시죠. 즉시 손실 후에 프리스트레스 힘을 말하고 이때 자 PE는 PE는 뭐다 시간적 손실이죠. 시간적 손실 후에 프리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즉시 손실 후냐 시간적 손실 후는 뭐다 이미 또 즉시 손실도 다 나타난 경우를 말하겠죠. 그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 4번에서 보니까 유효율이다라고 이해할 때 자 적힌 약이 1400이고 그 다음에 즉시 손실량이 200이고 그 다음에 유효 프리스트레스가 900이다라고 이거는 고백은 바로 섬에 되죠. 주고 PI가 PJ 적힌 약이 1400에서 뭐다 1400에서 즉시 손실량을 뺀 값 200을 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P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 값이 0.75 유효율은 75% 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하죠.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PE죠. PE라는 유효 프리스트레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때 기호를 델타 PI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가 이때 자 PI 는 PJ 잭킹력 에서뭐다 이때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때 뭐 즉시 손실량을 이렇게 빼준 값이고 그 다음에 PE는 PJ 잭킹력 에서뭐다 뭐 즉시 손실량도 빼고 그 다음에 시간적 손실량 되겠습니다. 뭐 델타 뭐라고 이거는 뭐 기호가 시간적 이다 뭐 PT 아까 이렇게 배준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PE가 되겠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문제 5번에서는 이때 기본적 아 예 자 5번에서는 정답이 뭐다 이때 이번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정도도 예상해야 되겠죠. 일단 뭐다 콘크리트 교회 단순보 교령입니다. 그 물어보는데 이때 자 콘크리트 교입니다. 교 또는 우리가 교량 되겠죠. 교량 교량의 강도 설계법이죠. 강도 강도 설계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설계법 한계 한계상태 설계법 가능합니다. 한계상태 설계법 도 가능합니다. 일단 강도 강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 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중 계수가 됐죠. 계수 하중 하중 조합 상태 고증 하중에 대해서는 1.35D 이고 하중 하중에 대해선 1.85L 되겠죠. 이거하고 대표적으로 또 1.6 하고 D 플러스 L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물론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는 하중 고증 하중 하중 보다 클 때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거꾸로 고증 하중 더 크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같으면 뭐다 이쪽 이나 이쪽 다 같으면 아래 쪽 안 겠죠. T와 L이 같을 때는 이거나 이런 시기 결론 똑같습니다. 아래쪽 좀 간편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확인됩니다. 콘크리트 교위고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 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중 계수 이 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중 양 것이 40이기 때문에 L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수 등 파중 뭐다 1.35 D에다가 플러스 1.85 L이 됩니다. 따라서 1.35 에다가 D 값이 언제 얼마입니까 20입니까 20 그 다음에 1.85 에다가 하나중에 현재 40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101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계수 흰 모멘트 양 단순보이기 때문에 시간 중에서 8분의 오메가 유의 에너지오 입니다. 따라서 8분의 101에다가 지간 지간 길이가 현재 8m 이므로 8에 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808 입니다. 그래서 808에다가 캐릭터 미니터가 되겠습니다. 하중계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 건축구조 건축구조에서 강도 설계법 종전의 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목구조 교란구조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토목이니까 건축구조 그건 안되겠죠. 토목 하중계수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만 교량 교량 이라 하더라도 강도 설계법 으로 서갑니다. 강도 설계법 될 수도 있고 한계 상태 설계법 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다음 회차 3일 4일 때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기본조리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보던 문제가 되겠죠. PSC보 에서 긴장 지가 도심 배치가 됐고 완전 프리스트레싱 되기 위해서 절소 높이니까 지간 중에서 응력 이 영이 될 때 그 내용들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단순보이고 그 다음에 도심에다가 긴장 잔을 배치했고 이렇게 됐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등급파중 오메가 현재 20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 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뻔한 약 이예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알아도 한 번 그렇게 중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스트레싱 에서 압축력이 돌합니다. 전 단면 높이 전체에 걸쳐서 압축력이 되겠죠. 플러스로서 압축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A분의 P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때문에 휘 모멘트가 생기겠죠. 플러스 M이 됩니다. 위가 압축 아래가 인정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이 때 응력도의 모습을 그린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압축을 플러스로 아래쪽 인정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이 식이 I분의 MY 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은 전체 완전 프리스트레싱 되기 위해서 지간 중앙 단면 이죠. 지간 중앙 단면 하얀 하얀 에서 응력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 그것이 완전 프리스트레싱 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 의해서 그린 나면 이 경우에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추억력이고 휘멍적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값이죠.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압축이고 인정이니까 마이너스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간중앙 있죠. 지간중앙 여기서 압몍적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간중앙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나머지는 다 인장 될 수 있겠고요. 인장이 다 되어버리겠죠. 그거 한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높이 H가 폭 B는 400으로 줬고 높이 H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혹한지 시기죠.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P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I분의 뭐다 I분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P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이 경우 라고 하는 선배도 Y는 1분의 H가 되고 그래서 이때 보기 좀 그러나 이때 어차피 이거 놓고서 P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학위 나름 입니다. 단면 I는 12 BH 3성 이고 이거는 12분의 A에 뭐다 A에 H 조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 되기 때문에 뭐다 Y가 되어있죠. Y는 또 2분의 H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쓴다면 이때 이 식을 한 번 쓴다면 자 이때 A분을 피하고 이게 Z분의 M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가운데 뭐다 이때 단면 Z는 뭐다 6분의 BH 조급입니다. 또 우리가 6분의 A에 뭐다 H 이렇게 되어버리지 6분의 AH 됩니다. 따라서 이 한 개씩 뭐다 이때 하나 또 A름뿐 해버린다면 P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단면 주제 때 대신에 6분의 AH 라니까 뭐다 이때 H분의 6의 M이 이렇게 전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P 이럴 뭐다 그래서 대피적으로 이럴 때 뭐다 도심 배치 긴장제가 도심 배치 될 때 P는 뭐다 H분의 6의 M이다 라고 하는 거 도심 배치 될 때 요 관계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암기 하고 있으면 대단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습체들이 이야기했죠.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이러한 수식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슥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이걸 모르면 이렇게 전개 해와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6 한 개 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뭐다 그냥 끝나버려 죠. 이때 P가 얼마 1500 킬로화가 되었습니다. 1500 이 되었고 그 다음에 H를 물어보는 거죠. 6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뭐다 지간중에서 뭐다 휘모멘트니까 8분의 오메가의 L이 몇 미터입니까 지간중에서 8미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고 지고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16에서 하니까 뭐 이때 또 이것도 지워져버려 이렇게 하니까 3대하니까 지우니까 H는 대략 2.64m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 640m가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요한계식을 알고 있을 때 도는 것이죠. 이때 바로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계속 암기해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7번은 또 강도감속의 수들이죠. 강도감속의 수에 대한 약입니다. 강도감속의 수에 대한 약이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 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1번인데 이때 자 예 포스트텐션 정착구역에서는 0.75m고 프리텐션에서 전달보가 됩니다. 전달보가 서로 반대로 됐죠.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포스트텐션입니다. 포스트 텐션 부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면 긴장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곳에 정착 장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착구역이죠. 이 구역이 정착구역인데 이 구역을 우리가 일반구역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국소구역이다 국소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파이값을 갖다가 파이값을 이것은 0.75가 아니고 뭐다 0.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텐션 부재죠. 프리텐션 부재서는 뭐다 전달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서 부재 담배 부재 담배 해서 이렇게 긴장제를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다 잡아당겼다가 되고 아시죠 이때 이 경우는 이제 거포집 거포집 치고 그 다음에 프리텐션 긴장제를 이렇게 긴장제를 이렇게 배치했다가 여기 긴장제가 됩니다. 좀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겨 잡아당겨 된다면 뭐다 긴장제의 지점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길이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뭐다 콘크리트를 치고 양상 경화된 후에 놓아버립니다. 피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담배 에서는 다시 원인치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뭐다 다시 원인치로 하려고 하니까 이미 콘크리트가 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잡아당긴 상태에서 미리 미리 잡아당긴 프리텐션 미리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뭐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 하는데 아 이게 뭐다 안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러한 다시 원상복구 되는데 안쪽에서는 이게 잘 안된다는 약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긴장력이 제대로 전달되기까지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달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전달장 이렇게 되실 때 여기서 파이값 0.75 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시더 텐션 정착 구역에선 보다 이때 점 파라고 되고 프리텐션 전달 부분에선 보다 점 치료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를 바라며 나머지들도 당연히 여러분이 암기로서 가야겠습니다. 가야겠고 거기에 지문 4번이 있죠. 지문 4번에서는 우리가 하나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교량 설계 기준이죠. 지문 4번은 말씀이 맞는데 콘크리트 참고로 콘크리트 교량 교량 설계 기준이죠. 규정인데 이거 극한 강도 설계법 극한 강도 설계법 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다 이때 자유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뭐다 전달 전달 하고 비털림에 대해선 뭐다 파이값을 더 적게 줍니다. 0.7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다 이 조건이 이 조건이 없는 이상 뭐다 무조건 파이는 0.7 전난과 비털림 파이는 0.7 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교량 이 말에 들어오면 뭐다 0.7 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값 이 자체는 뭐다 건축구조물이든 토목구조물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목구조물로 오면 전난과 비털림에 대한 파이가 강도 설계법에서 0.7 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는 이상 파이는 0.7 로 하라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건을 다루고 들어왔으면 뭐다 그분은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 조심을 하면 좋겠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8번 되겠습니다 8번 8번은 그림이 약간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자 8번의 8번의 정답은 뭐다 이때 8번의 정답은 내가 시작할 때 2번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서 이때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연성파괴로 연성파괴로 유도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계기준에 이한다 DT번의 C가 얼마 DT번의 12가 얼마 이하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포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고에 음장체고 이따 치워요 자 이렇게 된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를 자 지금 이 패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농후합니다 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공신강도하에서 이것이 .00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압축치배 변형률 한계값이고 일명 항보 변형률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값이고 이 값은 우리가 이때 .005 또는 뭐다 2.5의 휩쓰로몬하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뭐다 예 최소호용 순인장 변형률이고 이게 .004고 2의 휩쓰로몬하이가 되겠죠 400 이하는 400을 초과할 때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다 이 경우에 뭐 일단 최소 d나 dt는 같습니다 갖고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이때 자 문제가 여기가 뭐다 여기가 최소호용 순인장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들이죠 모든 r15에 의해서 r15 강도 설계를 진행하는 r15 모든 r15는 뭐다 r15는 무조건 뭐다 설계계좀에 의하면 뭐다 무조건 이거 왼쪽이죠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왼쪽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뭐다 이것이 이 방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예 연상파괴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죠 설계계좀에 의하면 뭐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r15의 순인장 변형률을 휩쓰로는 치는 뭐다 항상 이것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다 이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것이 뭐다 이때 여기가 중전추위치가 됩니다 사실상 뭐다 이게 결과적으로 연상파괴 연상파괴로 유도되는 뭐다 그 한계치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것이 여기 더 할까요 사실상 뭐다 이게 뭐다 여기가 c max가 됩니다 중심추위치의 최대 깊이가 되어버리죠 슬리기계좀에 따라하면 뭐다 왜냐면 모든 모드로 뭐다 무조건 이 왼쪽에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모드로 뭐다 연상파괴로 연상파괴로 가는 과소청보다는 모두가 중심추위치의 최대 이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대충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dt는 같으니까 뭐다 따라서 이제 연상파괴 조건이 주어진 반면에서 dt모드의 c가 없습니다 오드가 이거 이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하죠 t의 미니멈이죠 이때 그래서 삼각형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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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이거 자 이 삼각형하고 이것하고 달넘비죠 달넘비 이것 대 이것 하고 이것 대 달넘비가 됩니다 되겠죠 이거 되겠죠 이거 그렇게 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세울 때면 이 값을 놓을게요 자 이게 .003 이고 자 이것에 대한 비비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인거 뭐다 이때 .003 17론 t의 미니멈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자 따라서 이 값이 됩니다 이 값이 그래서 이때 뭐 주어진 fy가 얼마 400 되니까 뭐 fcq는 관계없죠 여기 400 되니까 t 미니멈 되시는 뭐다 0.04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연성 파괴로 유도되기 위해서 시대로 뭐다 이때 003 003 400이므로 공고 400이기 때문에 최소형 순 인정은 4 해가지고 7분의 3 이게 뭐다 0.429가 되죠 7분의 3은 소수로서는 뭐다 0.429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게 이제 이게 뭐다 이게 연성 파괴죠 연성 파괴 연성 파괴로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다 이때 과소 철검보죠 과소 철검보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계계준에 따라서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대신에 또 이렇게 되면 뭐다 이 부분에서는 뭐다 이건 인정지배죠 인정지배 인정지배 한글 때는 뭐다 자 모든 보가 모든 보가 인정지배 인정지배 단면 단면이 단면이 되는 되는 조건이 되겠죠 그 조건은 뭐다 DT분의 C가 뭐다 당연히 뭐다 이거 이해하지 뭐 이거 삼각형 대 대체 이것 대 이거는 뭐다 이때 자 여기 있죠 이거 요거 대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것이 0.003에다가 그 다음에 0.003에다가 이때 인정지배 변형이 단면이 C돼겠죠 만약에 FI가 뭐 FI가 만약에 이때 뭐 400이다 400 대신 이게 400이라면 뭐다 이게 400이라면은 0.005이므로 뭐다 8분의 3 되겠죠 그래서 0.375 만약에 400이다라고 FI가 400이다라고 한다면 뭐다 한다면은 DT분의 C값이 뭐다 C값이 8분의 3 0.375 이할때라 뭐다 모두가 인정지배 단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 FI가 0.85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얼마 안한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이때 이거는 서울시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의미가 더 좋죠 왜냐 RC보의 설계는 뭐다 과소철건보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하기바랍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인정지배 단면이 되기 하는 한계치냐 또 과소철건보가 되기 하는 한계치냐 또는 연성파괴로 되기 하는 한계치냐 그 이야기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구분 구분인데 구분에서는 정답이 1번 되겠습니까 구분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주어진 단면이죠 주어진 단면은 T형 단면입니다 T형 단면인데 이때 자 이것이 B가 현재 800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값이 A를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뭐다 T형 보호에 대한 검토죠 이게 T형 보호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자 AS가 4,450으로 접고 AS가 AS가 4,450으로 접고 자 T형 보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때 등값축력 A입니다 이때 A가 이런 이걸 직사각형보 포기 폭이 B 플렌지 유효폭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아서 구하는 A값 우리가 0.85 F4 CK 분의 B 분의 AS F5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뭐다 이것과 비교해서 만약에 이럴 때 이것이 만약에 되고 이게 플렌지 두께가 Tf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A값이죠 A값이 만약에 이때 이렇게 되면 뭐다 이때 되면 우리가 포기비인 포기비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만약에 이렇게 구한 A값이죠 이 A값이 이 A값이 Tf보다 커다라면 이때는 뭐다 B로서 T형 벌어서 해석한다 약이죠 따라서 먼저 먼저 A부터 개선해야 된다 A는 0.85 에다가 주어진 FCK죠 FCK값이 30 그 다음에 800이고 그 다음에 4250 4250에다가 이거 4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입니다 그냥 83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다 Tf가 Tf가 100입니다 100 100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럼 뭐다 포기비인 직사각형 이 값 자체가 뭐다 이 값 자체가 등값 주어진 깊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형보가 그림 속에 문제 속에 주어졌을 때는 먼저 T형보인지 아닌지 검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우선이 되겠죠 물론 대본이 영혼에 티무주지만 뭐다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때 조심하자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고 자 이런 문제도 몇 번씩 다룰 테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거기에 문제 10번 10번 10번에서 정답은 뭐다 2번 되겠습니다 개수 개수 개수정단역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한 조건들 없죠 콩그루트 괴량 알시 괴량 그런데 이때 보니까 하중이 같네 같으니까 이때는 그냥 설 때 개수등부하중 어느 쪽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1.6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이때 6에다가 20 더하기 20 4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수등부하중 64가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정단역항도 물었습니다 단순보기 때문에 뭐다 단순보기 때문에 이때 보위이 물었죠 현재 이러한 단순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u가 64가 됩니다 그럼 이때 뭐 그냥 받침부 내면에서 d만큼 떨어진 담면 되겠죠 d만큼 d만큼 떨어진 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수 여기서 개수 전달되어 vu vu는 다른 게 뭐다 ra ra에서 이때 마이너스 오메가 u d 이렇게 빼준 값이죠 따라서 ra는 또 우리가 저는 설명이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은 뭐다 바로 데이터 대비해야 되어있죠 어차피 다 개천됐기 때문에 오메가 u는 64가 되고 시간길이 l이 8m가 되고 u가 64고 유효피 d가 뭐다 추워진 대로 500이니까 0.5m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224kN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어 어 이제 뭐 개수 전달 개수 등파 중에 있죠 이때 구하는 방법하고 바뀐 내용에 따라서 어 교량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도 설계법에 따라서 이 화중에서 쓴다 물론 이제 건축구조라면은 또 이게 옛날에 했던거 예 1.2 d 플러스 1.6 l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토목이니까 건축구조를 안하겠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전달에 대한 뭐 개수 전달에 구할 때겠죠 전달에 대한 위험담면이 있었죠 어 그거는 우리가 받침부 내면으로부터 uopd만큼 떨어진 단면이다 아 요 관계는 나중에 또 뭐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른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